사람에게 있어서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옛날의 대가족 제도일 때는 가족들끼리 친인척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곳에서 외로움이 해결될 수 있었다. 하지만 사회는 점점 핵가족화되고 인간관계 자체가 삭막해지면서 왠지 문득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아진다. 퇴근길에 갑자기 쓸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나 혼자 외톨이가 된 것 같은 그런 쓸쓸한 거. 외로움을 느낄 때도 많아진다. 외로움은 대부분 누구나 느끼지만 이것이 심화되면 우울증과 같은 하나의 병으로 진화될 수 있다.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는 것과 같다고 한다. 그 정도로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대책이나 묘안을 찾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어느 땡가 우울증으로 변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책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외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왜 나만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지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간다. 외롭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외로워지는 것이다. 차라리 거꾸로 생각해서 외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누구나 다 외롭기 때문이다. 외롭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외롭지 않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외롭지 않은 게 아니라 무신경한 사람이 덤덤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외로운 게 당연하다. 인간관계니 원위하지만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사람들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결국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움을 느낄 때는 어차피 혼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외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훨씬 외로움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발견하게 된다. 책에서 혹은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많이 갖고 사람들을 많이 사귀라는 말을 자주 한다. 좋은 이야기지만 외로움을 타는 사람은 사람 사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일 경우가 많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사람들과 담을 쌓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그들에게는 사람을 사귄다는 것 자체가 돈과 시간을 엄청나게 뺏기는 행위일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사귀고 친구를 갖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 외로운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인생은 원래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 두 번째, 심취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외로움을 받을 것이 없어서 그렇다. 위로받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기댈 것 또는 위로받을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심취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내가 기댈 것 그리고 위로받을 것을 직접 만들어내는 지혜를 발휘해 보는 것도 좋다. 어떤 일을 하면 될까?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면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바로 그림부터 그려보는 것이다. 사진 찍기를 좋아하면 바로 사진을 찍어보고 악기를 다루고 싶으면 바로 악기를 사서 다뤄보고 노래를 하고 싶으면 합창단에 들어가 보는 것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외로움을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심취해서 하다 보면 오히려 그곳에서 같은 취미와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외로움을 털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을 사귀려고 하지 말고 일을 사귀려고 해야 한다. 일을 사귀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사귀게 돼야 한다. 외로움을 털기 위해서 사람 자체를 사귀려고 하다 보면은 실망하거나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에 휘말릴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기댈 것 위로받을 것을 사람에서 찾지 말고 일에서 찾아야 한다. 세 번째 세상과 만나야 한다. 외로운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에 심취하다 보면 이제 세상을 만날 차례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만나야 한다. 쓸쓸하고 외로울 때는 그냥 무작정 나가서 걸어보자. 그리고는 어디 시장 장터에 가서 그 세상을 바라보고 왁자지껄한 것을 느끼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이 세상 사례가 어떤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배우고 느끼게 된다. 그걸 통해서 자기의 마음에 활력을 얻게 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자 여행이 바로 세상과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외톨이라고 쓸쓸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냥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과 접촉해보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도 만나게 되고 사람도 만나게 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가 좋은 방법이지만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더 깊은 생각과 명상을 통해서 어떻게 이 외로움을 털어내는 것이 좋은지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낼 수도 있다. 이 세 가지의 방식과 우리만의 방법을 섞어 조화롭게 외로움을 없애보면 좋을 듯하다. 오늘도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외롭지 않은 하루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